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생활 방역을 강화합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민원 창구 분야 세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자가 많은 민원실에 비치된 필기구나 지문인식기, 무인민원 발급기,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스프레이형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해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을 위해 행동수칙 포스터를 제작하고 안전 간격선을 바닥에 표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